오랜만에 대타로 3대1에서 8회 살짝 늙으면서 먹혔네 ər Hudba South Runt 그러니까 투수란 교체가 아예 교체였의네 나), 니놈, 캥, 예스, 볼 1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와, 목쪽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네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게 치기가 어렵죠 99마일? 그렇지! 아무래도 이거 2루까지 좋다 포벌되라 포벌 그렇지 쟤 쟤는 왜 떨어졌을던가? 감각 찬스 왔다 이거 끝내야 된다 강미노 놓쳐 오 다니다 그렇지 오 능력치도 먹었어 오 이겼어 좋아 오 이겼어 좋아 다승 아 더블플레이가 나오네요 아 아 더 붙였어야 되네 오 한점 냈어 오 아 아 저거 커버에 당하냐 깁슨 도우냐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커브에 자꾸 당하네 그렇지 강미노 야 큰 업런이다 동점 업런 아 다시 역전 업런 시즌 13 업런 강미노 좋아요 어우 좋다 오랜만에 또 홍단 나와줘요 강미노 여기서 점수되고 기술 들어가자 그렇지 넘어가 강미노 선로까지 그렇지 야 강미노 캐리했다 안타 좋아 5대2 이건 이기지 이제 설마 그렇지 수입 가자 강미노 캐리다 강미노 캐리다 강미노 캐리다 깁슨이네 깁슨이네 타이밍이 자꾸 늦네 타이밍이 자꾸 늦네 강미노 캐리다 강미노 캐리다 강미노 캐리다 강미노 캐리다 여기서 딱 바로 기술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딱 바로 기술 쓰려고 그랬는데 ک스 강미노 캐리다 강미 DESTA 강 때리고 강미노 캐리다 tanta 강미노를 피하네 강미노 캐리다 날칸 그들이 피하네 아 점수 못 냈어? 잡지 이제 홈런으로 쳤어야 했는데 아깝다 홈런으로 쳤어야 했는데 아깝다 뭐해 뭐해 세입 아웃샷? 아 플라이볼인줄 알고 야 강민호 여기서 제발 최소 동점은 가야된다 어 아니 아 아 이게 참 너무 강타자여도 문제야 고의사구가 무조건 나오네 병살 치지 마라 진짜 4번타자인데 와 대단하다 진짜 4,5번이라면서 아 디트로이트한테 지진 않겠지 설마 디트로이트한테 지진 않겠지 설마 그렇지 어? 먹혔나? 아하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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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홈런을 잘 맞냐 그렇지 베이스 힛 아 4번 타잖아 놈이 도무가 오 그치 야 구즈만 좋다 3대1 인데 또 설마 도무가 번트인가 아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네 번트를 너무 잘 됐어 아 아 앤스린 저거 진짜 아니 뭐 텍사스는 진짜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네 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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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공쪽 공이어서 장타가 나올 수가 없었어 야 갈로 진짜 너 쿠볼 되나 구즈만 말로 없는 아니라도 제발 아니 투수 애들이 왜 다 저 모양이야? 2 3 3 3 3 3 3 3 2 그렇지 넘어가 야 홈가 왜 안뛰느냐 야 구조가 진짜 하나해라 아이고 아 애들이 이기지를 못하네 어떻게 디트로이트한테 질까 진짜 디트로이트랑 한경기 차이 물론 같은 디비전은 아니지만 5번이야 강민호 공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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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선 태양 아이씨 아이씨 다행이다 아 진짜 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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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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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2대1 1대1 그렇지 좋아 컨택 능력집 없구요 0패 1대1 도둘까 번트까 스피드 5짜리가 뛴다고? 번트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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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스피드 이 스피드 teens 5 턱 스탠드 스페 스페 3 3 3 4 4 5 5 6 10 10 10 10 10 10 일단 늑력치 먹구요 야 이거 진짜 가을냐고 갈 수 있겠네 오 넘어가 좋다 좋아좋아 연패 끊자 제발 아 저 근데 브랜 마틴 쟤 좀 못 던지는데 와 투런 그래 이렇게 좀 해줘야지 타선이 아 오 좋아 연패 끊었어 자 선두 치고 나가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클랜드전에서 이겨야 돼요 아 깁스나 번트냐 도려냐 이 정도야 뭐 바로 또 강민호 앞에 찬스 와줍니다 세 명이서 1등 놓고 계속 엎치락뜻쳐야겠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확정도 올렸어 오 좋아좋아좋아 안타인게 중요한거지 아 아 뭐야 뭐야 잘했다. 방귀노 구사에 손루까지. 좋다. 안타? 아. 바로 또 깁스나 홈런 맞냐? 아. 뭐야 쟤 도대체. 투수들이 너무 이상해. 안 졌어요? 그렇지. 아 이거 쟀으면 안 되는 공인데. 아. 진짜 귀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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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오는데. 지지 말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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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기조 써야 되나? 그렇지 아 장타가 안나오네 아 또 3등인가? 오! 야! 강민호 홈까지 홈까지 그렇지 4번 타서 역할을 해주네 어? 하 한 점만 지켜라 이것들아 그렇지 시 코리 클루버에 좀 불안한데? 4번 타서 역할을 해주네 17만원 4번 타서 역할을 해주네 두 코스가 잘 진짜 안들어 그렇지이 와우 야 이거 강민호 홈까지 강민호 홈까지 나이스 나이스 아 블리노 베이스런이 좋아요 팀 이기게 하려고 진짜 두부림 다시 뛴다 왜 뛰는거야? 왜 뛰는거야? 느린 놈 쿨루버 아 저 자식 좋아 와 근데 구속 장난 아닌데? 그렇지 멀티 히트 좋아요 그렇지 멀티 히트 좋아요 이기게 하버렸다 상대 뵀 이기게 하루버 그ş 뵀 뱀 뱀 뱀 뱀 뱀 2층이 2층을 하는지 1층이 더 걸리는 방향 대파를 해서 1층이 3층이 1층이 2층이 2층을 열렸어요 2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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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이 2층이 2층이 3층이 2층인데 2층이 3층으로 당황한 것 같아요 하이패스트 볼이었네 동전 진짜 아네 그렇지 무조건 될 거다 그 놈의 홈런을 왜 이렇게 맞아야 되니 아하 이걸 놓치다니 하이패스트 볼이 아 공 줘라 좋은 공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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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너무 심각하게 애들이 못하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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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매번 버스 타는 친구인데 잘 던져야 될텐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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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였나? 오우! 그래 승리 가자 바로 또 이 실정한 클라스 보소 쟤는 맨날 버스 타네 쟤 저 투수 그렇지 와 구주만까지? 그래 이렇게 좀 홈런 좀 쳐줘야지 얘들아 디트로이트 한테 치면 안되지 강행어 결단 멀티히트 기록주인데 동전한타까지 와 3안타 질이구요 이 시즌이 3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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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즌이 오늘이 완전히 홈런히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진짜 힛으로 힛으로 지금 그 시즌이 그 시즌이 그 시즌이 그 시즌이 그 시즌이 그 시즌이 괜찮아 구주만 황당 쳐줬잖아 타자들은 할 일 다 했어 이제 투수들만 해주면 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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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짱인데? 텍사스 투수진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결국 8대5로 끝나네 세상에 야... 얘 6경기 나와서 5승했어? 이런 애가 있었어? 근데 또 홈런 맞네 오... 커브... 괴좋보소 아... 또 당할뻔해서 커브해 오우... 다행이다 오우 겨우 커튼 아... 뭐야 커브 아니었어? 체인지업이었네요 도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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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아... 승리는... 겁나 많은데... 버스 타네인가? 5승 안하면 개 실투를 많이 해 오우 좋아 아... 오리였어? 아... 아... 쟤 손발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도대체 5승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4-4-4x-9를 많이 줘 사사고를 많이 줘... 음... 아... 경기 자체가 아예 말리네 넘어가라 그렇지 시즌 15옵런 강리노 그래도 체면은 차리네 더블플레이 뭐니? 택사스랑 LA 엔젤스 공동 1위인데 계속 지금 보면 휴스턴, 엔젤스, 텍사스 셋이서 경쟁중이네요 9배 차이납니다 오스타전 득표수 강민호 이 상태로 가면 오스타전 출전 확실할 것 같네요 타율 5, 루이데스, 구리엘 주니어 있지만 강민호가 현재 1위네요 안타 수도 1위, 이루타 1위 아 홈런 하나 차이로 2위 트라웃이 1위네요 타점 1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 이 정도면 강민호 공격형 포수 맞습니다 자 뭐 주전 포수 자리는 확실한 것 같고요 엄청 뭐 잘한다기보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애드저스티드 오버롤 6 붙은 거 보면 그냥 노멀합니다 텍사스도 여치저치에서 계속 1위 달리고 있고요 자 MLB 더쇼 20 로드투더쇼 공격형 포수 강민호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